자,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옵티멜 프라이어를 다음과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Planda H는 어떤 상태가 제일 좋으냐? 알 수 없는 PDE 디스트리뷰션이긴 하지만 어쨌든 알지는 못하나 우리가 이것을 가정한다 치고 PDE를 프라이어로 주고 QPH 바이 E를 또 이제 라이클리 후드로 만들어서 이것을 포스테리어로 만든 QPH가 이게 가장 옵티멜 프라이어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옵티멜 프라이어를 만들었으니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오리지널 VA ELBO를 봤습니다. 오리지널 VA ELBO를 보면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 쓸 수 있다. 그죠? 이제 다음과 같이 ELBO TERM이 있는데 로우 바운드 수식이 있는데 뭐 EXPECTATION과 KL DIVERDENCE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우리가 만든 옵티멜 프라이어는 바로 여기에 위치해야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옛날의 우리가 그냥 막 만들었던 노말 0,1 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프라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말 0,1 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KL DIVERDENCE 요 수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바로 CLOSED FORM DERIVATION을 할 수 있었다. 그죠? 이렇게 CLOSED FORM DERIVATION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거는 뭐 해서 오리지널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옵티멜 프라이어를 쓰기로 작정을 하였으니까 그러면 요것을 이제 철폐를 하고 없애고 이제 이 위치에다가 다음과 같이 옵티멜 프라이어를 이렇게 내려서 쓰면 되는 것이죠. 다음과 같이 QPH로 바꿔서 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QPH로 바꿔서 써서 옵티멜 프라이어 ELBO를 생각을 하면 그 ELBO는 여기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컨스트럭션 그 다음에 KL DIVERDENCE 수식은 똑같으나 노말 0,1 이 아닌 QPH를 쓰도록 하겠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 밑에 있는 KL DIVERDENCE는 더 이상 CLOSED FORM SOLUTION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CLOSED FORM SOLUTION으로 왜 구할 수가 없느냐? 옛날에는 이게 노말 0,1 이라고 하면은 노말에 대한 PDF도 잘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한 파라미터도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퍼런스 하고 말고 할 것도 아닌 것이죠. P-SETA-H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CLOSED FORM SOLUTION으로 얼마든지 수식을 잘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PDE도 지금 알려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PDE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또 해야 되나? 어렵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QPHY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로 통해진 그런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PDE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QPHY라는 것도 쉽지 않은 포맷이고 그러니까 이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CROSED FORM SOLUTION으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 형태대로는 좀 변화를 시켜보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오리진 오피말 엘보를 만들어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KL 다이버전스를 분해를 해봅니다. 어떻게 분해를 하느냐? 다음과 같이 분해를 해봅시다. 이렇게 KL 다이버전스 턴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KL 다이버전스 턴은 또다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 정의, KL 다이버전스 턴의 데피니션을 반영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수식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처리를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처리를 하냐면 여기는 PH를 INTRODUCE 합니다. 자, 위에는 PH가 없죠? 그런데 밑에는 PH, 즉 우리가 PH라 하면 무엇입니까? 여기는 NORMAL ZERO COMA 1이라는 겁니다. NORMAL ZERO COMA 1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사실은 들어갈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사실은 들어가야지 나중에 우리가 뭔가 더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겠죠? PH, PH를 곱하고 나누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없는 데서 생성을 해냅니다. 생성을 해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적분 턴 위에다가 PH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데리베이션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분리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도 분리할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도 분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잠재적으로 이거 하나, 즉 Q, P에 대한 거 하나, P에 대한 거 하나, 이렇게 PH를 인트로주스하는 이유가 없겠죠. 또 다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 위 패스, 아래 패스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위도 Q, P, P, O, 밑에도 Q, P, P가 나오니까 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방식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이렇게 크로스로 나눠볼 수 있겠죠. 이건 잔재적인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즉 Q, P, H, 바이랑 P, H 그 다음 Q, P, H와 P, H 이렇게 우리가 양쪽으로 크로스 해가지고 한번 이 로그 텀을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이렇게 Q, P, H, 바이랑 P, H 이런 턴이 하나 나오게 되고 옆에는 또 반대쪽으로 우리가 나눠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렇죠? Q, P, H와 P, H 이 패스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재미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재미난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에 있는 수식을 봅시다. 이 앞에 있는 수식은 우리가 사실상 많이 봤던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텀, 이 앞에 있는 이 적분 텀은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냐면 예, 맞습니다. 이건 그냥 KL 다이버전스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KL 다이버전스고 P, H 우리가 마음대로 잡았던 그냥 잡았던 이 그냥 프라이어를 쓴 KL 다이버전스가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 있는 이 KL 다이버전스는 뭐랑 동일합니까? 여기 있는 이 KL 다이버전스는 뭐랑 동일하냐면 쭉 있는 여기 있는 KL 다이버전스랑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오리지날 VA KL 다이버전스가 이 밑에서도 Optimal prior elbow 하는 데서도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숨어 있어서 우리가 찾아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라고 하면 또다시 오리지널이 되어보니까 아무런 의미 없겠죠. 그 숨어 있는 과거 우리가 그냥 노마를 가정해가지고 썼던 엘보를 빼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무엇이냐 하면 예, 맞습니다. 비율이 되겠습니다. 비율에 대한 expectation이 되겠습니다. 혹은 density ratio 즉, 이 위에 있는 거는 QPH라고 하는 우리가 위에서 정해야 QPH라고 하면 Optimal prior density ratio 밑에는 우리가 임의로 정한 prior densit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는 Optimal density Optimal prior density 밑에는 우리가 임의로 정한 prior density가 되겠습니다. 이 density의 비를 expect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prior에 대한 density를 expect하는 이 파트, expected density ratio를 우리는 모델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Variational distribution QH와 모델 디스트리뷰션 QPH 간의 비율로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density ratio의 expectation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거기서 우리는 사실은 VA가 간과 연결되는 지점을 사실상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얼굴이 ultimately 우리는 비슷한öv라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conscient 9-6 4 5-14 rico